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안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지식의 눈을 지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를 보는 육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안인 것입니다 육안이 어두운 크로스비 같은 분들은 오히려 육안이 어두웠는데 영안이 밝혀져 가지고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육안 어두운 것이 하나님 보는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지었는데 수세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덜덜덜 뽑아가지고 공부해라 책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식적인 눈만 높여 나누니까 공부 시큰시켰는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차라리 공부 안 했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더 효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지식을 많이 쌓아도 오히려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학교 나왔다 하면 그래도 이제 학교는 나왔다 해가 쳐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소학교도 제대로 못나 지금도 소학교 가면 알아듣지도 못하겠지 지금 초등학교를 옛날에 소학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오지도 못했고 글도 잘 몰랐는 어머니 세대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인물을 길러냈는데 이 나라 인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지도자를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식의 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안이 안 뜰려지면 지식의 눈 같고 망하고 육신의 눈 같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신자의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불신자의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를 볼 때에 누가 잡고 있으며 불신자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보여야 돼요 왜 불신자가 그처럼 경제도 지식도 지위도 갖고 있는데 그들이 평안이 없고 불신자가 그 위치에 있는데 뭐 때문에 점치로 가고 굳하고 그러면서 우상 앞에 절하느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그게 영안이 열렸다 합니다 그들이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성경을 봐야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왜 자기가 주인 되었냐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함정에 빠져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러면서 세상 물질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니까 우상 성기고 귀신 성기고 역술인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시간표 그대로 오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을 볼 때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실패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에 영안이 열려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환경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는 교인이지 성도의 영안은 안 열려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래 지질이 못났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아니면 지식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성도를 보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내가 볼 때는 주변에 불신자가 잘 사는데 왜 망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은 영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 중에도 숨겨진 문제가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전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감추고 있고 그게 안 보입니까? 연예인들이 지금 감추고 있고 TV에 나와가지고 연기, 웃는 거 전부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권력 가지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감추고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 교수나 아니면 법률, 지식, 엘리트층이 전부 자기 거 감추고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행복이 있느냐? 없어요 모르면은 속아요 영안이 안 열려졌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거 추구하다가 우리 랩런트까지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거되라 그게 지금 나오는 전부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뭔가? 아랍 나라의 남한 장군 출세했습니다 장군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런데 겉은 훈장 달고 번쩍이는 군복 입고 있지만은 속은 어떻게 되냐? 문둥병 걸려가지고 속은 다 썩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가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 있어 보입니다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숨은 문제는 더 많아요 드러났는데 그게 오늘날 갑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갑 차야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눈들고 얼굴 들고 못 다닐 만한 일들이 터지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실패하느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실패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사실 복음이신 예수 그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것은 사실 복음 되신 예수 그도를 제대로 누리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그도의 이름은 들었어요 예수 그도의 이름은 들었어요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것은 들었었습니다 알아도 그도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었지 한 번도 내게 체험되지 못했는 거예요 복음 되신 그도를 사실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와가지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물은 질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선지자 같습니다 예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비슷한 대답을 했지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지만은 내게 답이 안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내게 산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니 교회에 와서 신비주의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신비주의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보금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악하다라고 말했어요 보금의 신비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금 놔두고 신비를 따라다닌 거 그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해서 자꾸 기적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어요 보금은 모르니까 율법주의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보금 모르니까 인본주의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요구도 말해요 원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영안이 알려졌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성경을 안 봐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증거되라 얼마든지 증거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단끼리 붙어가지고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사회법정에 소송하니까 사회의 재판장이 그래요 이 교단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단이고 굉장히 영향 끼치는 교단인데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 이걸 법에 가져왔느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영안이 어두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꾸 불신화를 내비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서 홍해 앞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를 여기에 끄집 끄잡아 냈느냐 애국에 매장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끄집 인도해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실패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고 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세계 모든 열방에게 애국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여주기를 위하고 그러면서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야곱의 형통함입니다 성도의 형통함이에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내 자신을 잘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보여져가지고 그게 영안의 어두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별 거 없대야 그건 육신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 요셉은 고생하는 길로 접어들었고 요셉은 망하는 걸로 접어들었어요 영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애국 보금화를 위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형제들 가운데 빼내가지고 애국에 보내놔서 하나님은 애국에서 한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가난한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야곱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어려움의 길로 들어가고 형에게 쫓겨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라반이 요래 속이고 조래 속이지만은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형통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처음에 돼요 그게 베델의 야곱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불신자가 질문해야 돼요 대저원수가 무너짐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네가,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보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 세계가 어떤 줄 알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 아브라함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 창세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아,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 그대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예수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능력,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예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요거를 빼고 아브라함 얘기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를 못 이겨요? 현장에서 현장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문제 당하면은 도저히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능력, 기도, 비밀을 누려야 되고 예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로 불러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외로운 중에 실패했는 것 같은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는 실패가 원래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를 실패시키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를 갱신시키는 문제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문제예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것 깨달은 것이 야곱의 베델인 것입니다 이 체험이 끝나면 이 체험이 되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는다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 해결자고 사실적으로 체험해지면 다음 주 예배 들어올 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뭔가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으니까 그게 고생 중에 고생이에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왜? 마귀 자녀니까 마귀 방향하고 맞아서 괜찮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고 하나님과 관심하고 안 맞으니까 고생할 수밖에 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답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은약 잡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 66권 제대로 보면 사건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인물을 통해서도 예수 생명을 말씀하는구나 이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고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 능력, 기도를 말한 것이고 이 인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지요? 요셉을 볼 때 실패하는 걸 보면 안 돼요 아 애국에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거기에 은약이 성취되는 비밀이 있구나 요셉이 그걸 말한 것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본론을 들어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보면 애국에 가도 그게 형통으로 되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가도 은약이 있는 사람은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은약이 없으면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고생하는데 다니엘은 은약이 있는데 뜻을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형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불신자는 뭔가 재수 좋아야 그게 형통이래요 불신자는 대직군 꺼가지고 복권이 당첨되어야 그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근데 복권 당첨되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없어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50명 복권 당첨된 사람들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도 복권 당첨되고 전부 더 망해버렸어 48명이 전부 망해버렸어 근데 그중에 둘은 그래도 조금 그것 갖고 복지라든지 그것 갖고 미국의 정신을 따라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 두 사람만 그래도 안 망했는데 48명은 전부 망해버렸어요 언젠가 신문에 나타날까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붙들려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권 당첨된 때 그것 가지고 시큰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돈은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고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이 있어야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다 온데 다 쫓아다니냐 온데 다 쫓아다니면 온데 나쁜 짓 다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인만웰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누리는 그 자체가 형통인 겁니다 장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의 주인이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아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은 형통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노예로 붙들려갔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형통할 길이 없어요 불신자 같으면 혀 깨물고 자살해야 될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 왔는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총리가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전도자라서 애굽의 여우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 그 가족을 전체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민족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요셉의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경은 우리의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형통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 자체가 형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구원받지 않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그 후대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요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를 돕는 방패이요 너는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형통의 시작이 되고 구원받아야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10편 118편 25절에 요하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하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받지 않고는 형통이 없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출애급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 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뭐가 관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형통은 언약과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라라고 말합니다 10편 1편 3절에 보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그래요 불신자가 얼마나 수단 씁니까? 야곱도 수단쟁인데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그거 저 라반이랄까요? 얼마나 수단 씁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 다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IQ는 이 세상 65억 인구 다 곱한 것 그리고 천군 천사 IQ 곱한 것 마귀들 것 전부 IQ 곱한 것 이 땅에 있는 짐승 모든 곱한 것 더한 것 보다가 하나님의 IQ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불신화하는 것이 불통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수아는 시종입니다 그런데 그 시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 붙더란 말이죠 울어나 자노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형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형통하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형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6개원만 열리면 예수 믿었는데 왜 지지율이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속에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고 야곱이고 다윗이에요 불신자가 그들을 봤었을 적에는 아 이제 망했단 거예요 사울편에 서 있는 군사들이요 사울편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는 이제는 저거 끝나서 저 인생 끝나서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뭐니까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며 추천드립니다 둘째 야곱의 형통 성도가 누릴 형통이에요 성도가 누릴 형통입니다 베데레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 그거 성도가 누릴 형통이에요 성도는 뭘 누려야 됩니까? 베데레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성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 거 내가 성전이에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체험과 형통이 뭔가 야곱이 베데레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내가 누려야 될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데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누릴 형통이 뭔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의 베데를 체험해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나의 베데를 체험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여기 와서 회복할 것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 방법 가지고 교회와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맞고 신앙 생활하고 교제하는 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체험한 베데레 체험 베데레에서 누릴 거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걱정 속에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 나라에 사닥다리가 쫙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내가 길이다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예수 그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영적 교통을 하는 것인데 야곱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고 보좌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의 베데를 체험해야 돼요 야곱이 그거 체험할 때는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을 때가 내가 하나님 체험할 시간표예요 외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그 축복이 오느냐 야곱에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스러웠다 빛들 하나님의 자녀는 빛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각양 좋은 은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체험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도가 와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보금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입니다 보금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그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저는 구약에 보니까요 보금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은 누군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윗이라고 봐요 양침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군인으로서는 요한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칼이시요 왕이 돼가지고는 요한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 봤을 때에 다윗이 보금을 가장 잘 적용했고 신약에서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잘 했지만은 보금을 잘 누린 사람은 바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그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체험하는 거 그게 성도가 누릴 형통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 있는 거 그거 비싸요 완전 그냥 전을 위해서 그냥 부어버리고 그러면서 가난한 땅 은약을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가난한 땅 은약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은 보금, 전도, 세계보금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은 세계보금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은약을 이룰 만남이 형통해요 그 사람 형통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배대를 체험하는 것이 형통이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이 형통해요 사람 잘못 만나뿌면 정말로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금, 전도 때문에 세계보금만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게 인도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보낼 때에 에서와 같이 가난한 땅의 여자를 얻지 않도록 받단 아람으로 이삭과 리부가가 그걸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넌 거기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세메 후손과의 만남입니다 은약을 이룰 만남 우리는 사도 행전의 만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받단 아람을 보냈어요 왜? 이삭과 리부가가 그 은약 속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나가지고 열두 족장의 한민족이를 열두 족장의 지파들을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라헬은 인물이 아름다웠었어요 레아는 눈이 좀 어둡고 인물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라헬은 외모가 특출하나 은약이 희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드러빙 가지고 댕기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 누렸어요? 영적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는 걸 보지 못해요 대냐민 놓고 그냥 죽어버린 거 있죠 영적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나 라헬은 레아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레아였어요 가장 자녀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예수 그도가 오는 축복을 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좀 적어하더라도 영적 축복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며 추천드립니다 영안이 밝아야 되고 영적 축복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요즘 시대는요 로아시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전부 거기에 다 하면 또 열두 시대에 보네요 어떤데 그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또 선보게 하고 저기에 대해서 우리 전두산연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랬고 노총각이 됐는데 그래서 하는데 자꾸 퇴짜놓고 그럴 자기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퇴짜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전두산연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아 이 천연은 됐다 싶어가지고는 아 이 천연은 정말 천사 같구나 이렇게 가지고는 전두산연들이 여기 한 번 선보라고 해서 선을 타고 와가지고 천사 같지요 이번엔 되겠죠 천사 같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요 하니까 전두산연들이 입맛을 더욱더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얼굴부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부 지상 외모 지상주의가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됩니다 래아 눈은 좀 육신의 눈은 좀 못했지만은 영적 축복을 굉장히 누렸었습니다 요한 사무엘상 16장 7점에 요하께서 사무엘기를 시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하는 중심을 보시느리라 우리 중심이 늘 인마누엘이 되고요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림이 성도의 형통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라반이 야곱을 그처럼 쏘겼는데도 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세상에 나가는 우리 산업인들 요셉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오직 예수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 무디도 마찬가지고 요한회슬레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직 복음하면 어려움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그걸 알고 그 축복 놓치도록 이런 일 저런 일 통해가지고 인간관계 통해가지고 목회자와 중직자는 서로 간에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 받을 거 알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 이상한 것과 개입해가지고 교회 분쟁 만들고 중직자 중직자 하나 되지 못해가 교회하는 일이 쪼개지도록 만들고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요셉 다윗 초대교회에 굉장히 속기 쉬운 거예요 받을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에서 실패는 아니에요 실패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은혜의 자리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 회복하라고 오는 어려움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요즘 이러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보면 끝이에요 은혜 받아보면 문제가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쏟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가 깨닫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정말 억울한 어려움이에요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야 하고 성경을 볼 줄 모르고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육신적인 눈만 열리고 지식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뭐합니까? 당하는 어려움에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두운 것 요한 1서 2장 16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게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전해오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응성이 들려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아 나는 라반이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받는구나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이 은약의 여정 속에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 되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 받을 축복을 막지 못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받을 축복을 그 아들들이 막지 못했어요 희미하게 생활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가 돌아온 거였지요 어느 날 요셉이 총리된 거였지요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사기꾼이냐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싹스를 열 번을 바꿨어요 첫 번째 바꾼 것이 7년 동안 레아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아, 저, 저 라헬을 줬는데 레아를 따고 자고 일랑 있긴 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 꺼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 끄면 다 같다 그래서 7년 동안 더 하잖아요 14년 동안 한 번 속였어 6년 동안에 몇 번 속였냐? 9번 속였어 저는 이런 거 보면 계산 한 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72달이더라고요 6년이 나누기 구하니까 8개월 만에 한 번씩 1년도 아니야 8년 만에 한 번씩 월급을 다 바꿔버리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절대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급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세인도 못 막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우상도 못 막고 그 다음에 로마의 피팍도 못 막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께서 야곱의 길의 시대 31장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깨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에서도 그걸 막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린 뭘 하냐 구약에는 가난한 땅 정복 신약에서는 전도, 성교, 세계보급만 결론입니다 첫째 창세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성도가 받을 축복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구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 이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예수 그대에서 여자의 후설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보급만의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영적 탑에 서고 서미세 야곱은 베데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영적 탑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괜히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그것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나서는 늘 그것만 기도해요 다른 건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가장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과 자리에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내가 형통한 자들하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장소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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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